그거 하자. 오늘 복분자주 만들었으니까 여보, 오늘 밤 나랑 복분자주 한잔할까? 뭐 이런 거 어때?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이야. 오늘 밤 나랑 복분자주 한잔할까? 여보, 오늘 밤 여기서 제일 늦게 온 사람 이거 다 설거지 아기다. 늦게 온 사람? 일단 일찍만 오면 되지? 하나, 둘, 셋! 와, 일이 지워져야 돼. 빨리 안 먹을 거 같은데? 나도. 뭐 먹자 그러는 거는 민기 씨가 가장 빨리 올 거 같은데. 교장쌤이랑 세윤쌤은 이런 문자 할 때 뭐라고 보내세요? 나 맞아? 나 맞아. 세윤쌤은요? 아, 와이프가 저렇게 보낸다? 이건 혹시 제가 잘못한 게 맞나요? 잘못한 게 맞나요? 민기 오빠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이제 답장이 누가? 누가 빠를까요? 오, 바로 집어졌다. 이런, 일 없어졌어? 어. 갔다! 왔다! 어... 어, 뭐... 나 왔어, 갑자기! 이렇게! 어, 복분자? 뭐야? 뭐라고 왔을까? 아... 뭐라는데? 뭐야? 야한 거 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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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님이 뭐래요? 여보! 오늘 나랑 복분자주 한잔 할까? 빨가먹고 먹을 거야! 빨가먹고 먹을 거야! 아... 역시 틀리구나! 아, 우리 용사님 아주 대단하셔! 아, 저... 어, 왔어! 저 왔어요! 여보! 아, 이거 둘이 궁금해! 오늘 복분자주 한잔 할까? 뭐랑? 안주가 죽여야지! 야... 정말 저렇게 받는구나! 이야... 정말 저렇게 받는구나! 너무 팩트로 받았다! 아유... 아유... 감감무소식... 아, 우리 남편 말이 너무 많아!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우와! 야, 줘봐! 계속 고름이 터졌대! 우와! 계속 와! 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 그냥 껴안고 자자! 내가 더 뽀뽀 많이 해줄게!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자기가 복분자도 먹자! 그거 크! 사랑해! 오, 진짜! 아유... 여태까지... 진아 선배랑 사는 원효 오빠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원효 오빠랑 사는 진아 선배가 대단하네! 그래! 됐다, 이제! 너 답장 안 왔어요? 어, 일이 그대로 있어요! 아유, 설거지 당첨 축하드려! 회장님이 좀 바쁘신가 보네! 이렇게 안 도와준다! 아, 민기! 오늘의 1등 민기야! 아유, 진짜! 아유, 집에 빨리 가야겠네! 가 봐요! 설거지 한번 가자! 아유, 됐다 야! 여기 설거지 하는 동안에 오면 통 얘기해줘! 그래요! 예, 예, 예... 일이 안 없어지니까... 왜 안 하냐고요? 독학 끝날 때까지...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아아, 행 mov고 protest chociaż! 예, 예, 네... 어, 살기 피해 인베 한 달